부천시 춘희동에 자리잡고 있는 트리플시티 신축 분양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3층 한계동 49세대 스카이뷰를 자랑하고, 1층 필로티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에 자주시길렬 주차 가능합니다. 30평형 방세계, 화장실 2개, 베란다 2개 구조이며,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보고선분거리에 위치합니다. 수가 4세대만 3억대로 할인 분양 시작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상황 편하게 문의하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